자마자 플로어게 느렸음 당연하지 마비노기계의 전설 파이널 판타지의 살아있는 노인 어 뭐야 클린포시의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대 야 나 봤어 저거 가리기 전에 이상한 막 보고 이상한 거 틀렸는데? 매니저 좋아 학고새끼야 이렇게 쳤더니 어 난 채팅 운영자였다 OBS는 치즈직 따로 그게 없나보네 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어 맞아 나도 그래서 추가 해소했어 기타 프로그램으로 해야 돼 기타 프로그램 아 사용자 제작만 이런걸로? 어 이거 날개축기 개 아프네 날개축기? 음 어제 기지개 펴다 등 벌려가지고 하하하 나도 방송 켜야지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박암문 트라이 프로게이는 안돼 넌 프로게이잖아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프로게이 어때 너 잣바룩팔 모드가 가능한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너 꼬모 섹스라며 너 양팔 가능한 프로펠러라며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아냐 48세 전사 꿈을 이루다 48세 프로펠러 어때 어 어 크 한자 하하하하 미안 48세 전사 꿈을 이루다 프로게이머와 와 카멜 트라이 하하하하 수익 분배해주나? 어? 수익 분배해줘? 허이씨피읍 그건 안되는데 너 나 팔았잖아 그럼 나 오늘 600골밖에 못봤는데 그러면 양쪽 다 가능 어때?